저희 한충년 노인 지혜장 나오셔서 축사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할 사람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노인의 강국국 지혜장 한충년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국수 나눔이 지금 25살이죠. 그런데 사람이 신체가 완전히 구성이 되려면 25년이 걸리면 됩니다. 그런데 25년이 장동에서 제일 낭둥해거리는 일이 되려입니다. 그러면 플러스에서 5배를 살면 125년 살죠. 그러니까 나눔국수의 사랑이 전국에 퍼져서 100년, 200년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